자 매일같이 올라다니는 언덕길도 한번 하이브리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잡소리 없고요. 자 언덕이 심한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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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솔린 3.5보다 자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. 자 하이브리드 차량 출고선 오우 오우 방지턱 어 오우 잡소리 전혀 없네요. 자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있구요.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아트원에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자 본 차량은 출고되기 직전 고객님 차량이구요. 주행 테스트 하는 이유 당연히 하이브리드에 잡소리 시트에 잡소리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. 자 파워에 대한거 그리고 승차감에 대한거 이야기 했는데 가솔린 3년을 탄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을 한번 주행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의 아르메스 튜닝을 한 차량인데요. 저는 매일 동일한 길을 다녔었는데 과연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첫번째 승차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여인 EPD님이 앉아계신데 승차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구 넘어 보겠습니다. 오우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구요. 그 다음에 가속. 가속도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했었는데 가솔린 3.5와 한번 비교해보고 다시 한번 승차감. 오우 그 다음에 가속. 자 분명히 제가 느끼는 건데요. 매일 이 길을 365일 다녔었는데 승차감 그 다음에 가속력 모두가 가솔린 3.5에 비해서 정말이지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제 말이 거짓말이면.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출고전 주행 테스트 하는데요. 자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트원에 하이브리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물론 가솔린 디젤도 계약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비티가 사실은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새로운 트립이 생겼고 좀 멋을 내는 그런 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시그니처보다 한등은 위에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비티는 외장 색상의 컬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첫 번째 1위가 ABP 컬러 즉 오로라 블랙벌 컬러의 실내 내장은 또 코튼 베이지, 네이브 그레이지, 소프 컬러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용인 네이비 그레이가 1위입니다. 루프 타입, 엣지 타입은 마치 기아의 그래비티 트립을 위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또 인기가 많은데요. 그래비티급에서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 그리고 하이브리드 실내 내장 컬러는 네이비 그레이와 코튼 베이지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. 즉 아트원의 1위는 ABP 컬러 그래비티 그리고 아트원의 엣지 타입 하이브리드가 1위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다만은 안녕 강아지도 있네요. 기존 가솔린 3.5 타고 매일 다니던 그 길에 이렇게 승차감 그리고 가속력 테스트 해보는데 정말이지 하이브리드가 답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.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아트원의 최고봉 아르메스 9.0을 탑재했는데요. 잡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 확실히 느꼈고요. 역시 가속력 그리고 승차감 모드를 테스트 해봤습니다. 본 차량의 실내 내용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에 오니 아트원 이십다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